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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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이름이 너무 작아서 아군 접근 구분하는게 좀 힘들긴해요 근데 테두리도 그렇고 테두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설마 뭐 테두리 파는 거 아니겠지? 뭐 캐릭터 사면은 이상한 캐릭터 사면은 뭐 또 테두리 주고 그것만이면 참 좋을텐데 ㅆㅡ ㄷㄷ ㅎㅎㅎㅎ 아이고 망했네 감사합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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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 아 한발 더 맞았어 저쪽으로 오는구나 갔네? 그럼 뭐다? 설치다 아 터졌네 어쩔 수가 없지 타이탄 터진건 중요하진 않고 아 와 2명이서 오네 끝 나이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지마 임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A야. 아니, 이럴 때가 문제가 아니라. 어디서 오실려고. 오지마. 후흠. 이 자리 제대로 쓰는 사람 못 본 것 같아. 그냥 바로 덜격해가지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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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처형. 오지게 당했다. 진짜. 슈윽. 와. 이거를 이렇게 또 당하는구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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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그냥 일반 보성이고 레벨업 보성에 컴팬이랑 하이칼립을 이렇게 달리는거 주는구나